웨딩앤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수백 곳의 웨딩 컨설팅 기업 중 단연 손꼽히는 곳으로 국내의 최고의 웨딩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과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비싸고 복잡한 웨딩 상품을 합리적이고 간결하게 구성해 금액은 좋고 퀄리티는 만족스러운 웨딩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웨딩앤 다이렉트 웨딩 서비스는 웨딩 업체와 소비자 간의 간격을 좁혀 기존 상품의 가격에서 거품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웨딩케어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취향과 개성을 분석해 비동행으로 진행되며 무조건 비싸고 화려한 상품만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고객들의 상황과 요구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웨딩앤 다이렉트 웨딩의 핵심이에요. 웨딩앤의 전문 플래너와 상담을 통해 진행 가능하고 비대면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웨딩 플래너와 함께 결혼 준비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행복한 동행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어 웨딩 패키지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 드레스 일정을 동행해 만족도 높은 웨딩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웨딩앤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고객의 만족과 기업의 책임입니다. 웨딩앤 다이렉트 웨딩과 행복한 동행으로 실속 있고 행복한 결혼 준비 되세요. 웨딩앤 다이렉트 웨딩, 웨딩앤 웨딩 박람회에서 함께하세요.